대망의! 대망의 준시스템 어 컴퓨터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11시가 됐으니까 참여가 불가능하네요 지금은 이제 참여가 안됩니다 아니야! 참여해! 어어 참여해 어제 지금 게임중이니까 지금 참여를 받아야겠네 많이들 못했을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672,000원 상당의 컴퓨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하는 이벤트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벤트를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애매한데? 좀 애매해 좋아 건물 쏴주고 하하하하 아잇! 야! 존냐 썼는데! 1번 눌렀어! 아잇! 멍청아! 존냐는 2번인데! 2번은 존냐 2번은 존냐 2번은 존냐 2번은 존냐 2번은 존냐 오케이 입력 완료 됐어 이제 저거 안해 이제 실수 안해 아.. 입력 완료야 아 1번을 누르는데 계속 아! 구두장인님께서 아! 너무나 멋진 플레이 보고 보여주고 있다며 존냐 한 번 안쓴다고 닌플레이에 지금까지 이러는 업적에 크마나 안간다며 별풍선 에르렐기를 괜찮다며 감사합니다 최고의 롤이란 뜻이죠 아 고맙습니다 제발 이거 이런 명장면을 만들어둘 수 있었던건 여러분들의 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구두장인님 감사합니다 홍토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esh 어? 어차피 저 공용 방송이라 가슴 노출 없으니까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 해물 냄새님 고맙습니다 가자 배넘을 좀 내가 밀고싶은데 10킬 6대스 6호시 어 나 그렇게 많이 죽었지? 한 번 정도 죽은거 같은데 여섯 번이라네 죽었네? 여섯 번이 한 번처럼 느껴지는거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싸웠나보다 가자 좋아 아칼리를 이렇게 되면 막을 사람이 없지 어 아 아아 아 아깝다 아 정말 시송 정말 시송 와아아아 크레이브즈 나이스 요 근데 뭔 크레이브즈중에 제일 대단해 와아아아 이걸 유니시로 풀어내다니 우리팀 나이사 야아 이걸 유니시로 풀어내놔 우리팀이? 어? 이러니 이러니 무리를 유니시로 풀어내는 풀어내는 우리팀 나이스입니다 자 이거 억제기 미세여 이득을 많이 받네 그쵸? 저 고추 엄청 큼님께서 별풍선 3개 선물 고맙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 좋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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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갈까? 이거 바론 먹어가 친구들 어 바론 먹기 전에 요것도 사야지 지능의 영약도 하나 사주고 어 갑시다 핑크 아들을 애들이 구매하는거 같애요 이제 슬슬 그쵸 전혀 구매하지 않았네 오케이 나를 카운터 칠 생각이 없구나 이러면 이길 생각이 없다는거 같지 해병님 감사합니다 우콩 조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빨리 이겨주는게 저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일이지 내가 빨리 이겨줘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바론으로 이동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와 어우 감사합니다 땡겨질뻔했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가자 어우 큰일 날뻔했네 아 뭐야 헤헤헤 뭐야 임마 임마 나 슈퍼폭 딜러 아칼리야 감히 나의 연속길을 물러보고 나한테 달려들다니 이녀석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같고 여신세미님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너 임마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야? 목숨을 소중히 해야지 가자 나 임마 아칼리라고 몇번만 해 나 임마 어우 어우 좋아했어 도망가자 어어 야 야 어디갔냐 여신새미님께서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먹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죽는 운영을 해도 괜찮아요 불라방지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서 몇명이 어그로를 끄는 사이에 바텀과 모든 버프를 챙기는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글강 김병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벤트는 제 방송국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참고하세요 게임이 끝나는 시점까지 받겠습니다 이벤트 참여글은 게임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더이상 이벤트 참여글 받지 않겠습니다 아이템 추천좀 해주실분 리치베인가라고? 리치베인? 리치베인 고고하라고? 리치베인? 도민준 존나 멋있다고? 내가 더 멋있거든? 나좀 지켜봐줄래? 이제 도민준얘기 그만하고 나한테 좀 관심을 쏟아줄래 친구야 나한테 좀 관심을 쏟아줄래 친구야 알겠지 얘가 AD 데미지도 강해가지고 어 리치베인가면 좋아 이제 리치베인하고 가인만 가면 아이템은 끝이야 리치베인 하나랑 가인하나 가면 아이템은 끝이다 아 이거 지금 CS를 좀 먹어줘야 되는 부분 같은데 와 데미지 보소 엄청나네 다만 있다가 리치베인하자 데미지가 엄청나구만 구인수는 안가는데 구인수는 안갑니다 그레일부지가 잘해요 그쵸? 그레일부지가 아까부터 움직임 자체가 되게 날래더라고 요 근래에 본 그레일부 중에 최고야 가자 이거 이거 밀자 친구들아 오케이 가고있다 사랑했는데 그댄 떠난데 리명막 대통령님 팬클럽에게 고맙습니다 우와 펜시 복겨야지 그렇지 마무리해주고 빠지고 저만 승강 마무리해주고 나이스 더블클리해주고 어그로 초기화시켜주고 내가 미는거 오면 같이 밀어주고 오케이 내가 붙어주고 여기다 굿냥 떠주면서 어그로 초기화시켜주고 오케이 카리스한테 피음 넣으면 카리스 마무리 나이스 이제 억쟁이 두개 마무리 나이스 아 좋다 불나방 인식 매우 좋다 어 아니 죽음으로 이득 볼 수 있으면 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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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어 죽음으로 이득 볼 수 있으면 이득 보죠 어차피 KDA 관리 안하니까 승리 훌륭한 애님께서 서포터가 입고맙습니다 어차피 KDA 관리 안하니까 죽음으로 이득 볼 수 있으면 이득을 봐야지 그치? 이득을 봐야지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이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 11시 10분까지만 당첨글을 받을게요 11시 10분 이하 이상에 나온거는 제가 다 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할게요 키레이 미쳐갖고 어디일까님 어 팀워크 드림 어 수고 범돼지 싸라님께서 별풍선 3개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